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르게 내 적성에 맞는 일, 보다 의미 있는 일, 일찍이 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하지 못했던 일, 또는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요리사일 수도 있고, 제가 제빵사 혹은 바리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용사일 수도, 아니면 문화콘텐츠 제작자 혹은 IT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꿈이 실현 가능해지려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돈과 시간이 들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진로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겁니다. 특히 육아 때문에 벌어진 경력 단절로 마음 고생이 심한 여성분들이나,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죠. 오늘은 내 꿈을 실현시키는 데 현실적인 도움을 줄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를 바꾸려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시간도 시간이지만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현실적인 장벽을 낮춰주려는 복지 정책이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카드 한 장으로 개인당 300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노동시장의 자유화라든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자유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을 자를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언제든지 직원의 숫자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유연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고용주들이 원하는 노동시장의 자유화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취업과 진로변경을 돕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 내일 배움카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제 국민 내일 배움카드에 대해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청 대상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내일 배움카드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 졸업 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그리고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그리고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5년 동안 300에서 500만원의 훈련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선 신청자 모두에게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자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중인자 마지막으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입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훈련생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 비율입니다. 훈련비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출석률도 안좋아질 수 있고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겠죠. 뭐든지 자기 돈이 좀 들어가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에서 55%로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취업률이 좋은 훈련과정은 자부담 비율이 낮고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훈련과정은 취업보다는 자기개발 쪽에 관심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서 18년 종료된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평균 취업률이 있습니다. 그 취업률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틀려지는 거죠. 취업률이 70% 이상일 경우에 일반 수련생들은 15%를 자부담하게 되고 60에서 70%일 경우에는 25%의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훈련과정이 인기가 좋아서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은 자부담이 5% 추가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종들은 일반 사무, 회계, 의료기술 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 서비스, 임의용 서비스, 제과제빵, 떡제조, 그리고 문화콘텐츠 제작, 마지막으로 임상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대부분 취업을 하려는 분들이 이런 직종을 선호하시나 봐요. 네 번째, 훈련과정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대체 어떤 훈련과정 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HRDNET에 들어가시면 전국 각지 7,700여개 훈련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역별, 훈련과정별, 유형별, 그리고 훈련과정의 기간별 등을 기준으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HRDNET은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포탈인데요. 인터넷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영어로 HRD.GO.KR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첫 화면이에요. 서울에 있는 취업률 좋은 우수 훈련과정을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추천과정이 있어요. 웹디자인과정도 있고요. 생산기계, 밀링이죠. 생산기계 밀링,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도 있고 헤어자격증 취득과정, 전산세무회계, 실무자 양성과정을 포함한 33개의 추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밑에 취업률도 나오는데 모두가 85% 이상씩 됩니다. 전산세계회무실무자 양성과정은 취업률이 100%라고 나와있네요. 다만 국민 내일 배움카드를 이용해서 취미나 순수한 자기개발과 같은 취업 이외의 목적 훈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등록된 모든 훈련과정은 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아주 실용적인 과정들이라는 거죠. 다섯째, 고용센터의 상담 및 심사 절차입니다. 모든 신청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취업 희망자든 재직자든 모두 HRD 넷을 통해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단기 훈련과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훈련기간이 140시간 이상인 장기 훈련과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2주가 소요되는 상담 절차를 거친 후에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신청하고픈 훈련과정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장기 훈련과정에는 상담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민 내일 배움카드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코, 연령 제한이 있네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성스럽게도 만 75세 미만까지가 국민 내일 배움카드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돼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한더라도 취업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렇게 연령 제한을 둔 듯 싶습니다. 진로를 바꾸고 인생을 바꾼 데는 국립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죠. 그래서 새 출발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하고 현재의 안락함은 변화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챕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차일피일을 누르게 되지만 그런 이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용기를 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